자, 23학년도 9월 모평입니다. 그림 가는 보호의 수소원자 모양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가 전이하면서 진동수가 FA, FB인 빛이 방출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림 나는 분간기를 이용해서 가에서 방출되는 빛을 금속판에 비추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광전자는 진동수가 FA 또는 FB인 빛 중 하나에 의해서만 방출된다라고 하고 있네요. 일단은 보시면은 지금 FA와 FB가 어떤 건지 보면은 FA는 지금 4에서 2로 떨어지는 빛이고요. 그 다음에 FB는 3에서 2로 떨어지는 빛입니다. 어쨌든 둘 다 가시광선 영역, 발머 계열이죠. 일단은 발머 계열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높은 층에서 떨어진 FA가 낮은 곳에서 떨어진 FB보다 진동수가 크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지금 광전효과 실험을 하고 있는 건데 광전효과다 이거는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운동에너지는 자, HF 빛에너지 마이너스 H 곱하기 F0다. 자, 이렇게 가주시면은 되는데 자, 즉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됩니다. 자, 얘를 묶어주면은 플랑크 상수로 묶어주면은 광자의 진동수 마이너스 문턱 진동수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문턱 진동수보다 커야지만 광전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둘 중에 하나에 의해서만 일어났다라고 했으니까 정리가 이렇게 되겠네요. FA가 지금 더 진동수가 큰 빛이니까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문턱 진동수보다는 진동수가 클 거고요. B에 의해서는 안 일어난 거니까 그러면은 B 같은 경우는 문턱 진동수보다 작은 진동수를 가지겠구나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가보면요. 자, 진동수가 FA인 빛을 금속판에 비출 때 광전자가 방출된다. FA에 의해서 방출되는 거? 맞습니다. 자, 니은에서 진동수가 FB인 빛은 적외선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발머계열, 가시광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고요. 진동수가 FA-FB인 빛을 그랬는데 일단 FA-FB면 뭡니까? 이거 마이너스 이거니까 4에서 3으로 떨어지는 파생계열 적외선이네요. 그죠? 자, 금속판에 비출 때 광전자가 방출될 리가 없습니다. 파생계열이기 때문에 이거는 B보다도 작죠. 그치? B보다도 작기 때문에 광전자가 방출될 수가 없습니다. 답은 1번 되겠네요. 1번 되겠네요. 1번 되겠네요. 2번 되겠네요. 1번 되겠네요. 2번 되겠네요.